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선풍기 바람이 좋아요? 에어컨 바람이 좋아요? 부채가 좋아요? 저는 촌놈이라서 부채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6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68페이지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우느냐 이럴 때 이 글을 배우러 들어가거든요. 68페이지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2장에서 제목이 크게 나오면 있잖아요. 그 제2장에서 제목이 크게 나오면은 자, 2장의 제목이 지적, 공부거든요. 첫 번째는 등록사항입니다. 여기서 등록사항이 토지대당, 임랴대당에 등록되는 사항, 공유지연명부나 대리권등록부나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여기는 이제 무조건 출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관리에서는 관리를 한다, 복구를 한다, 열람 발급을 한다, 반출을 한다,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조건 시험문제, 한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지적 전산자료거든요.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10%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 복구입니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70%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거든요.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은 80%예요. 그럼 여기 이제 기타일이라는 게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 국장. 국장은 과서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마다 있다. 그런 거는 보기 속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라 독자적인 문제는 안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거든. 무조건 한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거든 관리. 그럼 이거는 이 그림을 딱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가면은 이거를 딱 공부를 하면은 한문제를 맞춰지는 거라.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제목을 먼저 보세요. 제목을. 그러니까 출제윤이 물을 때 잡으세요. 지적 공부를 묻는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묻는지. 결론은 이 두 개는 같은 거라 같은 건데 종이로 돼 있냐, 전산화 한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 두 개는 같이 묶으면 되지.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멸실 분실이 됐다면, 관리하는 사람이 멸실 분실이 됐다면 복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돼. 맞죠? 그럼 이거를 풀 때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층이 지적 서구에 백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분실, 멸실이 됐다면 지적 소관층이 복구한다. 그러면 여기는 시로리사 시리안군수 구청장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보존한다. 그럼 이게 분실됐다면 시로리사 시리안군수 구청장이 복구를 하면 돼. 그럼 여기는 복구라는 표현은 없어, 법에 없어. 그러나 이렇게 해석해두면 나중에 되겠죠. 법에 없으면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여기는 보관은 나오는데 복구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지적 소관층이 복구하겠지. 됐죠? 그럼 여기서 반출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 시로리사, 성인상 3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그 다음에 복제거든. 복제라는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실될 걸 대비해서 멸실, 훼손될 걸 대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막에서 날라갈 걸 대비해서 복제를 다 하는 거라. 이걸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보조기억장치에 보관을 해놓는다, 안 넣는다 해놓지. 그럴 때 이거는 종이니까 복제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 두 개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복제라는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정보처리시스템 복제는 국장이 하고 부동산종합공부복제는 지로소관층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람발급이거든. 열람발급. 열람발급은 있잖아요.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저기에 열람발급 이래 놓으면 지적공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정보처리시스템 나오지. 부동산종합공부제 저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적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도 자료를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이 지력전산자료가 나오거든. 그럼 나중에 가면 지적기준점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럼 지력기준점이라면 지력삼각점, 지력삼각벌점, 지력도근점 이런 게 전부 열람발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등기법 시간에 가면 등기기록이 있다. 그럼 나머지 등기기록이 부속서류, 신청정보 기타 부속서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나머지는 답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해보면 돼요. 그럼 이거는 전부 다 가지고 갈 때 답은 이거죠. 지적에 관한 사문은 지력소관청이 보는 거라. 맞죠? 그럼 그 위에 가면 시도지사가 있고 그 위에 가면 국장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그 아래에 가면 읍면동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람발급에서는 종이와 컴퓨터거든. 컴퓨터는 읍면동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따라 종이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컴퓨터로 되어 있다면 전부 다 읍면동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이거 다 구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3개가 나왔는데 지력공부는 해당 지력소관청이거든.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예를 들 때 제주시청을 예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력공부가 종이로 되어 있다면 제주도에 땅을 산다면 대량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제주시청까지 가야지. 그러나 오늘날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김포시청에서도 사우동 동사무소에서도 돼야 한대요. 컴퓨터는 읍면동장이 된다. 여기서 특별자치시장. 우리 책에 특별자치시장이 나오고 특별자치도지사가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나오고 대도시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특별자치시장. 그럼 특별자치도지사는 어디서 나온다? 등기법에서 소유권보로 넘게 할 때 소유권보로 넘게 할 때 토지 소유권보도는 국가, 건물 소유권보도는 특별자치도지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맞아요. 그 실향군수구청장이 나오거든요. 그게 특별자치도지사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시도지사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특별자치시장. 예를 들어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장이에요. 그럼 이건 딱 대져 있거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가장 옳은 것은 이래 놨어요. 자, 1번에 봅니다. 지력소관청은 지력소관청은 해당 청사의 지력소구를 써야 그것의 지력공부를. 여기를 보세요. 정보처리 시스템이죠. 그렇죠? 통하여 기록절한 경우 포함한다. 이러면 O, X다. X.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적공부는. 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구의 연구보존한다. 한다? 한다. 그럼 여기에 정보처리 시스템은 정보처리 시스템은 좀 전에 시로리사, 실환군수 구청장의 지력정보관리체계의 연구이 보존한다. 한다. 결론은 지적공부 보존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은 보존하고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이게 포함이라면 O, X다. X. 포함이 아니고 뭐다? 제외. 자, 그 다음에 지적소구에 보관된 지적공부는 천지의 지민을 이해주나는 피하기 위한 경우나 관할, 시로리사, 대도시 시장의 성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O, 더 와이다. 오, 이거는 이제 문장이 매끄럽게 됐네요. 그렇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정보처리 시스템이거든. 저 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 시로리사, O, X다. 자, 이거는 시로리사, 시이다.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국장은 맞다, 틀리다? 틀리.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력정보관리체계의 연구보도를 한다. 이 말.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인을 받은 경우는 반출할 수 있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인이 아니고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만. 혹시 오해사할 서류가 있는데 반출이라는 말은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말한다, 종이를 말한다. 잠깐만, 잠깐만.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잠깐만, 유리로 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반출은 이 그림에서만 있지. 이 그림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이 그림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정보처리 시스템은 반출의 규정이 법의 시이다, 없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인은 무조건 틀렸다, 안 틀렸다? 틀리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답입니다. 지력소관청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복제, 이러면 O, X다. X,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절약된 지력소관청이 한다, 국장이 한다, 국장이.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되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 볼게요. 같은 문제는 제가 넘깁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자, 그럼 이제 33번입니다. 자, 33번입니다. 열람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래 나왔어요. 자, 처음에 갑니다. 여기에 지적공부입니다. 열람의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 오더와이 더 O. 맞아요? 네, 두 번째 갑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받은 자는 시력소관청, 읍면동장, 오더와이 더 O.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을 묶었어요. 똑같은 지문을 같이 써놨네요. 자, 봅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특별자치시장, 실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오더와이 더 O. 그럼 똑같은 게 여기에 국토교통부 단관이 들어가 있지. 그럼 4번은 O, X다, X. 3번하고 4번은 지문이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건데 하나는 국장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국장이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렇게 딱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지력공부를 열람 발급, 등본을 발급받으려나. 잠깐만 여기 가보세요. 여기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력공부, 여기 시작. 부동산종합공부. 그러면서 지력소관청, 읍면동장하면 문장의 어폐가 있답다. 있지? 맞아요? 네, 이거는 무슨 공부? 지력공부잖아요. 맞아요? 지력공부는 시작. 해당 지력소관청. 부동산종합공부는 시작. 지력소관청, 읍면동장. 여기서 약간 이렇게 어폐가 있어요. 맞아요? 네, 됐습니다. 통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갑니다. 지력공부 복구거든. 자, 이거는 이제 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여기에는 정보처리 시스템이죠. 이거는 시작. 시도지사, 실향군수, 무선장, 구청장.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1 이렇게 하고 여기에 2 이렇게 하세요. 지적공부는 누가 복구한다? 지적소관청. 정보처리 시스템은 누가 복구한다? 시로지사, 실향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 지력공부를 복구할 때는 멸소를 했은 당시의 경우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대로에 따라 토지의 표시사항을 복구하고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에 지적공부등본, 법원의 확정 판결서는 지적공부복구자료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대장입니다. 대장, 자료조사서를 작성하고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에 자료도를 작성한다. 여러분, 잠깐만.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이지. 맞아요. 경계점자 배전업부는 특수지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적공부는 시이다. 대장과 도면. 맞아요? 그럼 대장은 글로 되어 있다. 그림으로 되어 있다. 걸. 그럼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시이다. 조사서. 맞지? 도면은 글로 되어 있다. 그림으로 되어 있다. 그림. 그래서 시이다. 자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 이제 복구자료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 그러면 이제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가 없는 때는 없는 때는 복구청량을 복구청량을 하지 아니한다. 5대기스다. X.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출제인이 시험문에 를 때 복구자료 절차거든 절차. 그럼 시험문에 를 물을 때 이렇게 먼저 딱 정리합니다. 김포시청에 불이 나가. 대당 도민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 컴퓨터 바이러스 먹여서 다 날라가 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요. 그럼 새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 보세요. 대상의 자료를 정리한 게 시일이다. 조사서. 도민의 자료를 정리한 게 뭐다? 자료도. 그럼 이게 답은 두 가지예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거나 있답다. 에이체. 맞아요. 그러면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답다. 에이체. 자, 그럼 여기서 일견내죠.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무슨 면적? 이 거면직이라는 것은 조사된 면적을 그대로 등록해라. 이 말이지. 맞아요? 네. 그런데 자, 오차 허용 범위를 뭐하거나 초과하거나 자료가 뭐다? 없는 때에는 청량을 통해서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발생을 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뭐를 받아라? 동의. 그럼 여기서는 직권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복구 청량의 결과 경계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지력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O다. X. 토리소이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청량을 했다면 청량을 했다면 경계 면적이 변할 수 있다. 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나요? 알려. 게시기간은 며칠 이상 한다? 10월. 그러면 주민들은 게시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재기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러면 잠깐만. 우리 지금 여유가 좀 있거든. 공심법 시간에 있잖아요. 크게 이의신청은 크게 세 번이 나와요. 크게 세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력공부 복구에서 나와. 하나는 축적변경에서 나와. 하나는 등기시간에 나와. 그럼 여기서 지력공부 복구할 때 복구할 때 이재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재기를 할 때 이의신청은은 어디다 간다? 이거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왜냐? 이의신청이라는 말은 처분행위를 하는 관청에 당하는 게 이재기예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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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력에 관한 업무는 누가 본다? 지력소관청. 그럼 당연히 이의신청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해야지. 빨리 맞다 그래요. 맞아요? 그럼 이제 기간을 물을 때는 무슨 기간 내? 개시 기간 내. 개시 기간 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축적변경입니다. 축적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해요? 그럼 청량을 하면 경계면적이 변하거든. 그럼 이재기 한다 한다? 한다. 어디다 간다? 지력에 관한 업무는 지력소관청이 보잖아요. 그럼 축적변경에 이재기도 언제 한다? 누구한테 한다? 지력소관청. 그러면 여기는 몇 월이냐 한다? 일 월이냐 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쁘고지서를 받은 거 통지서를 받은 것부터 일기우리냐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지고요. 이신청은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하지. 그런데 이신청에 대한 심의의 의결은 심의의 의결은 을사한다. 시작. 축적변경 외연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등기법 시간입니다. 등기법 시간에 이신청은은 어디다 간다? 법원에다가 간다. 법원. 관할 지방법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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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신청서는 어디다가 대출한다? 등기소. 맞죠? 네. 이제 조심합니다. 이 등기법에는 이신청에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등기법에는 이신청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어.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보세요.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딱 됐어요. 이거 됐죠.